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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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다행이다 설마 나 찾아다니는 거야? 턱도 씻고 전화도 꺼놓고 무슨 일 있어? 설마 나한테는 말해도 되는데 라라야 어?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라지면 넌 어떨 것 같아? 슬플 것 같아 그렇구나 왜? 왜 갑자기 사라지고 싶은데? 귀찮은 사람이 생겨서 설마 나? 뭐 뭐 뭐 그런 사람이 생겼다고 사는 동네를 막 쉽게 바꾸고 그래? 응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먼저 좀 가주라 응 내가 그렇게 귀찮았나 진작 말을 해 주지 아버지